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우리 2018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였고 안내문 내용과 일치 불일치 묻는 거 빠르고 신속하고 특히 정확히 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거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꼭꼭 체크하라 했죠. 얘는 일치입니다. 맞는 거 골라야 되고 우선 그러면 지문 다 볼 거 없이 선지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할게요. 보통 답이 아래 잘 나오니까 5부터 해가지고 대조해보자. 지문 순서 선지 순서 같은 거 알고 있죠. 자 5번 가서 보니까 모든 수익금은 어린이 도서관 기부된다. 진짜 그런지 아래쪽에 있겠죠. 딱 보이는 게 있네. 모든 돈인데 얻어진 뭐로부터 이 이벤트로부터 행사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은 기부되는 거 맞아. 근데 어디로 어린이 캔슬 센터 암 센터죠. 도서관 땡이네요. 5번 안 돼. 넌 제거하고 나서 답의 근거 마지막 끝에 이게 5번의 근거였고요. 그 다음 4번 가보자. 4번 가서 보니까 차에서 물품 내리는 것을 진행요원 도와준다. 보통 5번 바로 앞부분에 있겠죠. 순서 똑같으니까. 5번 윗부분 가볼게. 윗부분 올라가 보니까 바로 뭐가 보여? 여기부터 갈게요. Stay in your vehicle. 그냥 여러분 차에 있으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직원이 여기 우리 직원이 뭐 해줄 거래? 네가 업로드. 짐을 내리는 거 되겠죠. 물건 내리는 거를 헬프. 도와줄 거래. 4번 근거 여기 있고요. 그럼 4번은 5야. x야? 5죠. 4번은 보니까 차에서 물품 내리는 거 도와준다고 했었죠. 사 일치하는 거니까 답이구나 고르면 되겠죠. 답이었고 지금은 답 나오긴 했지만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삼 이 일까지 근거 체크해보자. 3번 가서 보니까 냉장고와 전고는 수거 대상 물품이다.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냉장고 전구. 보이는 거 있다. 냉장고 라이트 멀브 전구. 얘들은 뭐래. 아이템들인데 not accepted. 수락되지 않는 물건들. 오케이. 그럼 여기 3번 근거 있었고요. 3번. 5야. x야? x죠. 수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땡이구나. 안 되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가서 보니까 여기 우드베리 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다. 그럼 장소 확인하면 되겠죠. 이 행사의 장소가 어디 있을까. 저기 로케이션 보이죠. 장소 확인해보니까 우드베리 캠퍼스. 맞네. 근데 그다음 보니까 뭐가 문제야. parking lot 얘 뭐야. 주차장이죠. 여기에서 열리고 있대. 이게 바로 2번의 근거였고요. 그럼 2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장소가 체육관이 아니고 바로 도서관이구나. 틀린 거였죠. 도서관 체육관이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 얘가 바로 parking lot이니까. 그렇죠. 주차장이구나. 바꿀 수가 있어야겠죠. 얘가 땡이구나.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1번 가서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행사이다. 그럼 시간 확인하면 되겠죠. 언제 열리는가. 위에 올라가 보니 데이트와 타임이 있는데 토요일 맞아. 근데 그다음 뭐가 문제야. 2pm to 6pm.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오후죠. 이게 바로 1번 근거였죠. 내려와서 1번에 있던 오전이 아니고 뭘로 바꾼다. 오후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옳았던 건 한 개뿐이죠. 답 바로 4번이구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주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꿀렉.